안녕하십니까 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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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이레프트 폰을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지금 더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마이레프트 폰이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볼까요 내 이름은 폰이 저의 애연 놈을 폰이예요 점프다시 있어요 하나 둘 셋 1 2 3 플립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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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워서 다시 여기선 여기 너무 편합니다 폰이 아니다 폰이 아니다 포니가 아주 어려요. 포니는 친구들이 10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아, 여러 명이에요. 그중에서 누가 나올까요? 포니 친구들을 열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포니 친구들을 열어볼게요. 포니 나왔다! 아, 포니 나올 줄 몰랐는데. 포니야, 너의 닮았다. 자, 포니의 친구. 아, 그래. 고마워.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또 하나 나왔다. 또 하나 나왔어. 있나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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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올까? 오잉? 얘 나왔나?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까? 궁금해, 궁금해. 보여줄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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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머리 반짝반짝하고. 진짜 예쁜 애다. 둘, 셋, 둘, 셋. 잘 나와. 오호. 노라니. 그럼 이제는 누구일까? 보라니. 꼬리가 보라니인가? 보라니. 이 기자리 안 나오네. 이렇게 하고. 얘는 핑크니. 아 분홍이예요 아 분홍이예요 아 너 내 놀은 너무 다칠 것 같다 하나 둘 하나 둘 와우 괜찮아 오늘은 포니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나중엔 더 더 재밌는 장난감을 놀아볼게요 안녕 김치 구독해주세요 빵빵 만만 한 ksi 5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